안녕하세요. LTS의 영어 로터스 김희입니다. 오늘은요. 2020학년도 11월 고의모의고사 39번 고난도 문항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9번 문제는요. 역시 38번 문제처럼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젖절한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주어진 문장부터 집중탐구 들어가면 되죠. 집중탐구란 무슨 말인지 짧은 글 지어보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부터 집중탐구 들어가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은요. However, according to Christakis and Fowler, we cannot transmit ideas and behaviors much beyond our friends, friends, friends. In other words, across just three degrees of separation. 이런 문장이네요. 그러나 according to Christakis와 Fowler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 따르면 우리는요. 생각을 전달할 수 없대요.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없대요. 그리고 또 뭐요? 행동을 전달할 수 없대요. Much beyond. 훨씬 더 넘어서 훨씬 더 능가해서 뭘요? Our friends, friends, friends. 우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들을 넘어서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디어와 행동은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라고 짧게 짧은 걸 지을 수 있죠. 뭐라고요? 아이디어와 행동은 여러 사람을 걸쳐서 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갑니다. In the right 20th century, 20세기 후반에 Researchers saw two measure how fast and how far news, rumors, innovations, moved. 조사가들은요, 연구가들은요, 측정하려고 추구했어요. 뭘요? How fast, 얼마나 빠른지를. 그리고 and how far, 얼마나 멀리 뉴스, rumors, 소문 또는 혁신이 움직이는지, 전파되는지를 측정하려고 했어요. 다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짧은 걸 적어볼까요? 뉴스, 소문 또는 혁신이 얼마나 빠르고 멀리 전파되는지를 측정했다는 얘기예요. 어? 아까 뭐예요? 아이디어와 행동은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할 수 없다? 뉴스, 소문 또는 혁신이 얼마나 빠르고 멀리 전파, 전파, 멀리 전달됐는지를 측정했다?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갑니다. 1번 More recent research has shown that 보다 더 최근 연구는요, 보여줬습니다. More idea, 이런 생각을 보여줬대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Even emotional states and conditions 심지어 감정의 상태나 컨디션마저도 Can be transmitted,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대요. 뭘 통해서? Social network,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최근 연구가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느냐? 감정의 상태와 컨디션,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줬대요. 아, 이것도 전달이네요. 뭔가 느낌 오시지 않나요? 2번 The evidence of this kind of contagion Is clear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면 이러한 종류의 증거 어떤 종류? Contagion 전염의 종류의 이러한 evidence 근거는요, is clear 확실하대요. 명확하대요. 땡땡 보증 설명이 좋죠. Students with studios Roommates become more studios 스튜디오스한 상태의 학생들과 함께한 룸메이트들은 뭐가 되더라? 더 스튜디오스해지더라. 또 Dinners sitting next to have eaters In moral food 과식하는 즉, 많이 음식을 먹는 사람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더 많은 음식을 먹는다. 이것도 뭐예요? 스튜디오스한 룸메이트가 룸메이트와 함께한 학생은 더 스튜디오스해진다. 잘 모르겠지만 과식을 하는 사람과 같이 옆에 앉아있으면 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더라? 이것도 뭐예요? 전염된다. 라는 내용이네요. 전달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계속 이어진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그럼 3번 갑니다. This is because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결론내용인 것 같아요. 뭐 때문이라고요?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an idea or behavior. Requires 가 동사네요. 감염과 reception은요. 근데 어떤 감염과 reception이냐면 아이디어, 생각과 생각 또는 행동의 전염과 reception이라고 하는 건요. 요구합니다. A stronger connection 보다 더 강한 연결성을 요구한대요. 뭐보다? Relaying of a letter 편지 한 통을 전달 편지 한 통을 전하는 것보다 또는 Communication there are certain improvement opportunities exist 어떤 고용의 기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connection, 연결고리를 요구한대요. 뭐라고요? 아이디어와 행동의 어떤 전염과 reception은 뭐라고요? 더 강한 연결고리를 요구하더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보기 문장은 바로 뭐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에 따르면 우리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넘어서 행동과 생각을 전달할 수 없더라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however 들어가기 전의 문장은 뭐예요? 전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뭐예요? 전달할 수 있다 전염된다 전달할 수 있다 3번 그러나 여러 사람을 거쳐서 전달할 수는 없다 뭐 때문에 바로 아이디어와 행동의 전달 전염과 리스테션 이라고 하는 건 편지 한 통을 전달하거나 의사소통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연결고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결정 내리시면 됩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쉽게 문제 풀렸죠 왜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짧은 걸 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한 건 뭐라고요? 한 문장 있고 무슨 말인지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넘어가시되 기준과 비교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로터스 김의 파워입니다 절대 저만 믿고 제가 한 것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정답을 피해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LTS 영어 로터스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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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